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0일 전에 이 가정에 귀한 선물을 보내주시고 100일 동안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00일을 기념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모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사 건강히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0일을 맞아 주님께서 주신 이 작은 생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어린 생명을 축복하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어릴 때부터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기가 우리 주 예수님의 어릴 때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있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 아이를 둘러싸며 주변에 흘러감으로 주위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선물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경건한 생활을 통해 선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아기가 귀한 인물로 밝게 성장하게 하시고 이 가정의 모든 환경 또한 복되게 하여 주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경영하는 생업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질병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교육의 기회도 어려움이 없게 하사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쁜 날을 맞아 이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과 평강이 늘 머무르고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를 사랑하사 품에 안고 축복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1년 전에 귀한 어린 선물을 주시고 1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오늘 첫 도를 맞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 알기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할 일 많은 땅 위에 귀한 생명을 보내주심은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가운데 자라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실어 나르는 빛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더러운 죄악에 물들기 전에 성령으로 인처 주시고 어릴 때부터 경건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라게 하옵소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에게도 크신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이 아이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자선 만대에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장 과정을 지켜주시고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혼이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앞으로의 교육 과정과 일생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이 아이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의 영원한 멘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